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스마트폰의 홈 화면 설정에 대한 다양한 홈 화면 설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방렬 요렇게 위로 손가락을 위로 요렇게 밉니다. 가운데서 위로 밉니다. 제가 밀어 볼게요. 위로 이렇게 딱 밀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제 하단에 보세요. 제 하단에 이렇게 있는 것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죠. 이것은 앱스입니다. 앱스. 앱스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앱을 모두 모아놓은 곳입니다. 이건 제일 앞에 있죠. 제 하단에 보세요. 하얗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앱스죠. 이건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앱스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파인더 검색이 있죠. 여기 파인더 검색이 있죠. 이거는 그걸 찾기에 참 좋아요. 뭘 찾는데 잘 못 찾겠어요. 예를 들면은 키네마스터를 찾고 싶어요. 내가 그럼 키네마스터 이렇게 칩니다. 키네마스터 치면 벌써 이렇게 치도 벌써 이게 키네마스터 나오죠.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네마스터를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니까 위치찾기란 글자가 나오죠. 이 위치의 위치찾기 글자가 나오죠. 이 위치찾기를 터치로 딱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키네마스터를 터치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인더 검색이고 이거는. 그 다음 뒤로 갑니다. 다시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 있죠. 그것을 터치하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터치해보면은 정렬 있죠. 제일 위에 정렬. 이 정렬은 지금 현재 앱스에 들어와 있잖아요. 앱스를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앱을 어떻게 정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정렬을 터치해보면은 직접 설정이 있고 가나다 이렇게 순서로 가나다 ABCD 순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설정을 한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그걸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꽉 찼어요. 페이지가 다 꽉 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한테 강의대로 오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무질서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직접 정렬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서 요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이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무질서하게 두 개가 있고 여기 한 개가 있고 여기는 비어있죠. 아래쪽에. 이걸 정렬을 한번 해 보겠어요. 제가 정렬을 터치합니다. 정렬을 터치해 볼게요. 여기서. 정렬을 터치.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직접 정렬이고 가나다 순인데 제가 가나다 순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직접 정렬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페이지 정리가 있죠. 페이지 정리를 하면 아까 무질서하게 뒤에 있던 그것이 앞으로 옵니다. 보세요. 페이지 정리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요 뒤에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앱서 잖아요. 이게 제일 하단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이쪽 제가 왼쪽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도 안 밀려요. 그래서 아까 있던 그게 보세요. 보세요. 요 세 개가 이 앞으로 왔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걸 적용을 여기서 누르면은 완료가 됩니다. 저기를 탑니다. 그럼 다시 여기 왔죠. 여기서 다시 점 세 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서 홈 화면 설정은 나중에 일단 하기로 하고요. 홈 화면 설정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인더 설정은 아까 했죠 저쪽에. 갤럭시 이센셜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요거 조금 후회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자 홈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홈 버튼을 위해서요. 여기서 손가락을 두 개를 가지고 음지와 금지로 한쪽은 위에서 아래로 또 한쪽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쏙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요. 제가 손가락 음지와 금지로 두 개를 손대고 오븐입니다. 쏙 이렇게 하면 이쁘세요. 이렇게 하니까 홈 여기에 홈 버튼 홈 버튼이 여기 나오고 쭉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앱스 버튼이 아니고 앱스 화면이 아니라 홈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렇게 지금 보면 요 색깔이 활성화 되어있죠. 요건 여기가 홈 버튼이라는 겁니다. 즉 홈페이지이라는 겁니다. 요 X 누르면은 아니 요 셀렉터를 누르면은 이 전체가 다 삭제돼 버려요. 그럼 앱스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앱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설치하려면 귀찮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면 보세요. 요것이 약간 해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은 이 화면은 이 화면은 홈 버튼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삭제하는 쓰레기통도 있죠. 이것도 터치하면 이 화면은 전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를 이 페이지를 삭제를 눌러서 삭제하면 이 전체 이것도 여기 있는 앱스 있죠. 이 앱스도 삭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없죠. 필요 없는 것이 있으니 여기서 삭제를 눌러 보겠어요. 여기서 삭제해 버리면은 여기서 아까 그 빈 공간은 사라졌죠. 이렇게 운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거 저 화면에서 이렇게 툭 치하면 자꾸 빅스비가 나옵니다. 이게 빅스비가. 왼쪽으로 밀면은 빅스비가 잘못하면 자꾸 나오고 귀찮게 하죠. 빅스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화면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일단 이거 있죠. 이거 터치합니다. 이거 터치해서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색깔이 바뀌었죠. 그럼 이건 빅스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색깔은 다시 한번 눌러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빅스비를 이 화면에서 이렇게 밀려도 여기서 이렇게 밀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도 이 빅스비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다시 홈을 갔습니다. 홈에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빅스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이거 나타나느냐고 툴을 대는 분도 있더라구요. 저한테 와서 강의받을 때 이것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가 화살표 방향으로 손가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밀어봐도 밀어봐도 안 밀려죠. 빅스비는 이렇게 귀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다시요. 다시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올리겠어요. 쏙 올렸어요. 그럼 아까 거기에 나왔죠. 여기서 이거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홈 화면 설정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옛날에 제가 강의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홈 화면 버튼을 터치하면 홈 화면 구성을 여기 보면은 이거 터치하겠어요. 이거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홈 화면과 SM의 양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본이죠. 그런데 홈 화면만 사용 홈 화면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사용하면 앱스 화면이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홈 화면 및 앱스 화면 사용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홈 화면을 비열려고 터치했어요. 여기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5 꼬박이 6 5는 이렇게 5개 이렇게 6개 제가 한번 보세요. 위에 위에 이렇게 5개죠. 5줄이죠. 5개 그 다음 아래로 보세요. 6개 이렇게 최대한 한 화면에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4 꼬박이 오는 이 가로로는 4개 그 다음 세로로는 5개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자기에게 맞게 맞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 앱스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 화면 이것도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5 꼬박이 6 5 5 보시면 이쪽으로 가서 보면 5 꼬박이 6 이렇게 5개 이렇게 6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 화면에 최대한 집어넣는 것이 좋아요. 4 꼬박이 오는 가로가 4개 세로가 5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앱스 버튼 있죠. 앱스 버튼 이것을 터치하면은 홈 버튼 오른쪽 제일 오른쪽 여기에 앱스 버튼이 생깁니다. 이거 터치하면은 여기 편리한 사람도 있어요. 앱스 버튼은 잘 구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걸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배치는 숫자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메일 여기서 보세요. 앱스 아이콘 배치는 숫자 배치인데 이것은 제가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메일 오면 이메일이 몇개 왔다고 숫자가 표시돼요.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홈 화면 구성 잠금은 앱이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이동되고 자꾸 바뀌어서 귀찮은 사람은 이 홈 화면 잠금을 터치해서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플레이스토이스 앱을 처음에 다운로드 설치하죠. 그러면 앱스 화면에는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홈 화면에도 추가한다. 이걸 체크하면 홈 화면에도 동시에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홈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화살표를 밀면 지금까지 온 알림창 있죠. 알림창 그걸 여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 모드로 회전 이것은 저는 설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하면 홈 화면이 자동으로 가로로 됩니다. 그런 것을 이게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불편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숨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 터치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숨길 수도 있어요. 자세한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다시요. 그 외에 이제 다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요. 여기 보세요.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터치하면 여기 갤럭시 에센셜즈 있죠. 갤럭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앱을 소개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보시면 여기에 인기 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설치된 앱 제 화면의 홈에 스마트폰이 설치된 것을 원래 이걸 체크하면 다 보입니다. 이거 체크해 볼게요. 터치하면 보세요. 이게 제가 현재 갤럭시 웨어러블 이것도 설치해 놨고 삼성 이메일 이거 설치 완료되어 있죠. 이게 저는 이거 설치해서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구요. 다음에 삼성 스마트 스윙즈 이것도 해보니까 아주 편리해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에 삼성에 멤버 멤버에 가입해서 이거 설치가 그만 가입하는게 좋아요. 다음에 사진 액자 위젯 이것도 사진 액자를 넣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삼성 뮤직 이거 음악 별도로 앱 설치할 필요 없이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도 설치하시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삼성 헬스는 저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성 녹음이죠. 삼성 자체에서 음성 녹음 앱을 제공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삼성에서 제공하는 앱이 심지어 여기 보세요. MS Office 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저는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갤럭시 원격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상 갤럭시 에센셜 갤럭시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것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현재 설명하는 것은 삼성 갤럭시에 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LG라던가 애플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인터페이스가 다르니까 거기도 이와 유사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찾아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홈으로 왔습니다. 홈으로 와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설명을 했는데 위아래로 다시요. 위에서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위아래로 오므립니다. 오므리에서 홈부터 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까 홈 화면 설정 했죠. 요거 요거 아까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배경화면이나 테마 이런 것은 별로고 위젯이 아주 편리하다고 위젯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지금 현재 앞페이지가 여러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날씨 같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젯을 이렇게 터치하고 네이버 지도 다나와 네이버 클라우드 다운 메일 이렇게 넘어가면 돋보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위젯에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위젯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자 이상 이상 그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화면 설정 기능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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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